번호야, 누나. 누나한테 오늘 이벤트 해줘야 돼. 누나, 나 특헌 탐물. 누나 유니콘 선물 준비할까? 나, 나, 아빠. 나은이 몰래 서프라우스를 준비하나봐요. 아, 곧 나은이 생일이구나. 여기다가 기다려, 냅둬. 아, 예뻐. 유니콘 케이크다. 나은이가 유니콘 좋아하잖아요. 눈 감아. 나 땅 속만 보고 있네. 오케이, 여기. 하프라이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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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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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프라이즈 이벤트. 고마워, 학원님. 괜찮아? 휴양저격이다. 아니, 아빠 생일때 없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아빠가 기분 좋으라고, 선물 주자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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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야. 엄마. 엄마. 잠깐만, 어떡해. 이거 나은이 생일 케이크인데. 나은이 생일 케이크인데. 나부. 하니치. 마바부. 줘요. 이거야. 문아. 헉. 건우가 어떻게. 그 악기는. 우와. 이야. 엄마. 나나 이거 뭐오게. 아니, 선물이 계속 나오네요. 한번 열어볼까? 네. 볼래? 유니콘 튜브야. 유니콘 튜브? 어. 아, 예. 우와. 빼, 빼, 빼. 같이 빼. 퍼, 퍼. 오케이. 엄청 크건데? 뭐야? 몇 개가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. 네? 뭐죠? 너무 큰데? 이거 뭐예요? 너 너무 큰 거 산 거 아니야? 머리가 하얘지는데, 나은아? 이거 어떡해? 우선 바람 넣어볼까? 바람 넣으면 못 가져가잖아. 아, 그렇네. 너무 커서. 그래, 떡순이네요. 그러면 우리 나가서 바람은 넣어야겠네. 지금. 여기서 할 수 없네. 그치? 어머. 이거 근데 잘못 산 게 맞는 거 같아. 우와. 너무 좋다. 이거 보트네. 나은아. 이거 원래는 아빠가 이거 너네 여기 다 세 명 다 하게끔 여기에 띄워놓으려고 했는데 완전 실패. 수영장 세 배야. 수영장보다 이게 더 큰데? 이게 훨씬 크지. 아빠 잘 못 구입한 거 같아. 이미지가 쉬지라도 넣어보자. 앉아. 가자.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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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. 왜? 근데 진짜 예쁘게 좋네요. 지우야 우리 도착했어? 어. 수영하자 수영. 자, 이제 수영할까 그러면? 네. 누나부터 한 명씩. 신발 벗고. 누나. 들어가시고요. 좋다. 여기 좋다. 아아 신났다. 가자. 친구야 여기 갈까? 응. 알았어. 여기 가자. 신이요 여기 갈까? 신이요. 와 따뜻하다. 엄청 따뜻하지? 아이고 왜 벼락 맞어? 아이고 왜 벼락 맞어? 뱉는데? 다시 뱉는데? 나 때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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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 어어어? 안 싸웠어? 아니죠 싸우면 바로 끝이야 싸운거 아니에요 노는거에요 아빠 파란색 얼굴이다 주스 나왔습니다 저걸 왜 쓰신 거예요? 진호 좀 앉아 왜 쓴 거예요? 진호야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누구야? 아빠 아빠도 얼굴 보호해야 되잖아 아빠 맨날 햇빛 받고 운동해서 안 돼 하나씩 줄게 여보세요 누나 거 어느 거? 아 누나는 또 연구하네요 아 도넛 치다 아이들이 좋아하네 그리고 진호 잘 챙겨요 이번엔 안 쏟고 먹자 맛있게 먹으세요 음 원샷 어떻게 먹는 건지 맛있게 먹으세요 도넛 치다 아 아빠 어 도와줄까? 응 도넛 도와줄까? 응 도넛 치다 도넛 치다 도넛 치 도넛 치 도넛 치다 오늘은 쏟다이에요 쏟다이에요 대피한 거 아니야? 아 대피 안 돼? 억울해 아유 물놀이 재밌죠 밤새도록 해도 만드치 그렇죠 아니 thank you 사세요 있었는데 사라 와, 그런 산 아니야 너무 추 그건 먹는 게 아니야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신나게 되네요